어수리 꽃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어수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수리 꽃입니다 산형과 식물답게 꽃이 우산 모양으로 화려하게 폈습니다 그러나 지금 끝물이 돼서 꽃이 많이 상했구요 이게 열매 맺힌 모습입니다 어수리 잎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 어수리는 나물맛이 뛰어납니다 봄철에 부드러운 입줄기를 생쌈으로 먹어도 맛이 있구요 또 무침이나 볶음 등으로도 좋습니다 은은한 향이 좋고 맛이 있어서 임금님께 진상됐던 나물이자 훌륭한 약초입니다 네 굵게 발달하는 뿌리를 주약재로 쓰는데 왕삼이라 부를 만큼 약효가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독할이라는 약재로 씁니다 그런데 땅뚜릅도 독할 또는 총목이라고 합니다 이 어수리와 땅뚜릅은 다른 식물이지만 약효가 비슷해서 한방에서는 같은 약재로 씁니다 약재 맛을 쓰고 매우며 따뜻한 성질이고 독성은 없습니다 이 어수리는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압을 조절하며 심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당뇨병에 효능이 있구요 항암작용이 있고 중풍을 예방하고 신장기능을 좋게 합니다 또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무릎과 다리에 심한 통증과 무력증이 좋습니다 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는 이 어수리가 만성염증 유발인자 발현을 억제하구요 또한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파골세포 분할을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만병의 원인인 몸속 염증을 예방하구요 골다공증 예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항산화물질은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피부를 정게 해줍니다 네 그 밖에도 이 어수리는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불면증에 좋으며 피부가려움증 백반증 건선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입줄기와 꽃을 차로 다려 먹어도 좋구요 약제이용은 가을 이후에 캔뿌리를 말려서 하루에 10-15g씩 다려서 복용합니다 오늘 개화한 어수리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